자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마켓인사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마스크를 아 지난 저 상담소에 또 출연하셨군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쉽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마켓은 그래도 미국 시장은 지난 한 2, 3일 동안 우리 설 연휴 동안 꽤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4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꽤 강한 반등을 좀 해냈습니다. 시장이 악재로 인해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급락을 했다가 이후에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락하는 동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호실적이 나와도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호실적 나온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8일서부터 4일간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그렇게 아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1월 28일부터 차근차근이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28일날 우리 시장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87% 상승하고 코스닥이 2.78%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27일날 LG엔솔 상장이 있었죠. 1차 수급 이벤트가 종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약간 반등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1월 월봉으로 보면 코스피가 10.5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15.58%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은 19.19%입니다.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전반적으로 매크로의 노이즈들도 있었지만 악재들도 있었지만 우리 시장 내부적인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28일날 나스닥이 3% 급반등을 했고요. 다운은 1.65%, S&P500은 2.44% 상승했는데 이날 상승을 한 것은 24일날 월요일날 13,09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한 번 주었었죠. 그랬다가 24, 26, 25, 26, 27 등락 변동을 보이다가 28일날 13,236포인트로 이중조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주었는데 그 반등의 주역은 애플이었습니다. 하락 시작했다가 애플이 강세를 보이면서 애플이 무려 6.98%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이 정도 오르면 우리 시장이 어떤지 아시겠죠? 애플이 시가총액이 3,000조가 넘는 거니까요. 애플이 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3%, 엔비디아가 4%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애플이 나스닥을 살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 정도로. 실적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가 추종하면서 강세를 보여서 전반적으로 그날 강세를 보였고 이중조점을 찍고 올랐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을 볼게요. 월요일날 1월 31일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나왔겠죠. 그런데 오전에 매물을 받아내면서 마스닥이 3.4% 추가적으로 반등을 했어요. 이틀 동안 3.1%, 3.4%, 6.5% 반등을 한 겁니다. 다우가 1.1% 상승을 했고요. S&P500이 1.89%, 필라리아파 반도체의 수가 5.4% 상승을 했습니다. 1월 31일이 미국은 1월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는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칸의 중간에 보시면 1월에 나스닥이 월봉으로 볼 때 8.9% 하락했는데 저점이 16.3%였습니다. 다우가 3.3%로 마감했어요. 저점이 8.7% 하락이었고요. S&P500이 마이너스 5.26% 마감했는데 저점이 11.4%였어요. 마지막 이틀에 어마어마하게 올렸군요. 마지막 이틀에 하락폭의 반을 다 되돌림한 겁니다. 이틀 동안에. 그래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면서 하락폭을 50%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마지막 날 애플이 추가적으로 2.6% 상승을 했고요. 넷플릭스가 11% 반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지가 3.7% 테슬라가 10.68%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7%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납떨어질 때도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폭을 줬는데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랐죠. 이건 추후에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 사신 분들은 물론 언제까지 갈지는 당연히 모르겠습니다만 하락장이 오더라도 많이 크게 불안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언젠간 혹은 조만간 다시 반등하겠지 이런 기분들이 있으시고 실제로 주가들도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적이 있는 빅테크들을 사는 경우에는 다시 다 반등을 주고. 그런데 약간 차별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넷플릭스는 지금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거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는 있지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선반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28일과 1월 31일 두 날을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2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6.5%나 나스닥 기준으로 반등을 했으니 매물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틀 연속 급반두기 오전 차인 매물로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0.75% 오르고 다우가 0.78% S&P500의 0.6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조금 떨어졌죠.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 상승한 것은 알파벳이 실적도 좋게 발표했지만 주식 분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파벳이 오르면서 시간에서 오르고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날은 또 그러니까 저점에서 오를 때는 애플이 나스닥을 살려냈고요. 그리고 윤나라 알파벳이 시장을 또 이끌면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연준 인사들이 그동안에 우리 늘 말씀을 나눴지만요.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FNC 회의를 앞뒤로 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 달래기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연준 인사들 제가 호명들은 빼고요. 그냥 어떤 내용들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50pp 빅스텝 인상은 선호하지 않는다. 그냥 25pp씩 올리는 걸로 우리는 선호한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몇 차례 금리 인상 후에 시작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경제에 차질을 주지 않는 예상 수준의 경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랐다가 어 그래? 그러면 조금 안심을. 안심을 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등을 좀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시면 또 올랐어요. 나스 0.5%, 다고가 0.63%, S&P500이 0.94%,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2.4%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ATP 1월 민간고용 수가 시장 컨센트는 20만 명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3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런 과정 속 유로존에 1월 CPI가 5.1% 역대 최고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마이콘 테크놀로지나 퀄컴이나 AMD나 이런 종분들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오늘 보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보면 쇼피파이나 메타나 블록이나 이런 종분들이 파랗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분들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메타, 페이스북이 지금 시간 외로 약 2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실적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장이 열리는 동안에 페이팔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피파이나 블록, 메타 등 이커머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즉, 어떤 내용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왜 이커머스의 종분들이 하락을 했냐. 지금 그걸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뭐냐면요. 현금 지원 중단됐죠. 개인들한테. 그리고 물류난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물가가 올라요. 그런데 구매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 맨 밑에 쓴 포스트 코로나를 선반영하는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를 선반영했다. 어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주라고 하면서 수혜 섹터나 수혜 기업들 있죠. 얘들은 먼저 떨어졌고 반등이 약해요. 얘들은 좀 약하고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기업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탄탄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플도 물론 그랬지만 마이크로 테크로지도 떨어지긴 했지만 괜찮아 났고요. 이런 애들은 반등이 센데 지난번에 넷플릭스가 급락을 했죠. 넷플릭스가 급락을 할 때 그때만 급락한 게 아니고요. 넷플릭스는 이미 이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고점 대비 주가를 보면 약 한 마이너스 50% 가까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반등을 주었지만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코로나 특수를 봤던 업종들, 그런 기업들은 많이 빠졌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왜 메타나 페이팔이나 이런 부정적 전망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매력 감소 부분도 있지만 지금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면서 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의 기업들, 수의 섹터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심을 좀 벗어나면서 포스트 코로나의 그 이후의 종국들로 좀 옮겨가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국별로 차별화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건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시장도 똑같이 이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28일서부터 오늘 새벽에 끝난 2월 1일까지 하나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일단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요 지표들을 한번 볼게요. 주요 지표들을 보면 유가는 90달러 위로 올라섰다가 약간 내려왔죠. 달러인 대수 97포인트 레벨에서 약간 내려왔죠. 원화는 1205원 갔다가 아니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좀 조금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8% 위에서 내려와 있죠. 그리고 4일 동안에 약간 지표도는 내려왔다. 특히 빅스 지수를 보면 39포인트 레벨까지 갔다가 지금 22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는 다소 조금 안정화됐다. 단기적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이것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빅스도 한 30 넘어섰죠. 39포인트까지 갔었죠. 39까지 갔었죠.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차트를 볼 때는 24일 날 1차의 저점 라인을 형성을 하고 이중저점을 라인을 했지만 여기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터닝하는 게 제대로 된 우리가 바닥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은 그 아래에서 반등을 1차 반등을 준 것이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8일부터 2일까지 지수 움직임을 쭉 불러들였는데 그걸 한 표에 다 담았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3.1, 3.4, 0.7, 0.5면 6.5, 7, 7.7, 8% 정도 반등을 했죠. 4일 동안 8%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다우존수 산업지수를 보면 1.6, 1.1, 0.7, 0.6이니까 합치면 2.7, 3.5, 4%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반분이 반등을 못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물론 다우존수 산업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것도 덜 떨어졌었어요. 덜 떨어진 것도 있지만. 1월에 3%뿐이 안 빠졌잖아요. 월간으로 볼 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납부가대가 뜬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쇼커버가 나타나면서 종목들이 급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락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거든요. 이 4일 동안에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반등을 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주식 저의 큰 종목들밖에 모르니까 감사합니다만 대체로 좀 우리보다 꽤 정직해 보인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 올라가고 실적 안 나오면 떨어지는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안 가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왜곡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다. 그것이 우리 시장이 어렵다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쉬는 4일 동안 마스닥 기준으로 무려 8%나 급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얼마나 반등을 할까라는 고민이 하잖아요. 일단 반등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이것을 이제 이어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3% 반등했다가 그리고 나서 매물이 안 나올 거냐. 우리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드릴 건데 LG 엔솔 리밸런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매물이 일단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4일 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빅테크가 시간에서 하락하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또 다시 매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미국은 매물 맞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올랐으니까 매물 맞는 동안 우리는 상관없어 오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시장이 공교롭게 지금 상황이 고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은 지금 말씀 주신 정직하게 실적이 좋은 호실적이 나오면 오르고 차트로 볼 때 이 정도 됐으면 반등을 주고 퍼센테이지로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난 수급적 왜곡 현상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또 이슈들도 좀 짚어주시는 거죠? 우리 시장의 이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고민거리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봤고 그래서 첫 번째 1번 시장 이슈로 말씀드릴 건데요. 쉬는 동안에 각 증권사 리서스 센터에서 자료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자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 2022년 증시 전망을 했잖아요. 2750에서 2850을 저점 라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증권사가 지금 코스피의 하단을 2450포인트로 2500포인트 사이로 하향 조정한 곳도 있고 검토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0포인트 정도를 아래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저는 2790포인트 정도에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 아래에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놓치고 놓쳤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하향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향 검토하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얘기한 게 뭐냐면 2018년도에 통화정책 긴축 시기가 있었죠. 제가 이거 비교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때 한 18%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8년 통화정책 긴축 시기의 주가 흐름을 감안해서 하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통화정책 긴축 시기로 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피 하다를 좀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말 우리가 바보야 이런 거 한 꼴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통화 긴축한다는 거 작년에 다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이미 다 나온 얘기죠. 그것을 감안하고 했어야지 이제 감안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게 적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LG 엔솔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LG 엔솔이 상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얘기할 때 EPS로 계산을 하잖아요. EPS 곱하기 PER이 적정 주가입니다. 시장 전체도 그렇죠. 시장 전체 순위 곱하기 PER이 PER이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EPS는 이익을 총발행 주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LG 엔솔이 이번에 새로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110조, 약 110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총발행 주식으로 분모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분자에 있는 이익은 올해 12개월 포워드 이익이 1조도 안 돼요. 그럼 분모는 110조가 늘고 분자가 1조도 안 되니 당연히 어떻게 씁니까? EPS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전체 적정 주가는 낮아지는 거고 우리나라 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만큼 영향을 줍니까? 시가총액이 110조인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뿐이 안 되는데 5%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LG 엔솔 상장을 몰랐던 회사는 없을 거고 연말 정도 했으면 이미 올해 1월 27일 상장된다는 건 다 알았을 거고 그다음에 시총도 대략적으로는 다 나왔었잖아요. 70조에서 100조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건 충분히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지막에는 예측을 했을 수 있겠지만요.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전망은 10월, 11월에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아마 체크가 안 됐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분자에 있는 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미래의 이익을 끌어다 당기는 엔솔이 들어오고 분모는 고정적으로 발행주수가 늘어나는 즉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으니 그러니 전체적으로 시장의 적정포는 높아졌잖아요. 시장포가 높아졌어요. LG 엔솔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만큼 적정수수로 낮아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제가 그냥 개인 투자에서 보면 그냥 그때 주가 지수가 예를 들면 2900이다. 위아래로 그냥 한 200씩 더하고 빼고 내놓고 지금 이제 2700 이렇게 되니까 위아래로 또 한 200씩 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12개월 포워드 이익을 가지고 계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발행주식, 순이익을 발행주식으로 나눈 게 EPS잖아요. 그런데 이익은 많이 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조뿐이 안 되니까 이익은 그냥 둬요. 그러면 밑에 분모가 늘어난 만큼만 우리가 조정을 좀 해보자. 그럼 분모가 늘어나는 게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5%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요. 그러면 한 이 정도는 원래 생각했던 데에서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는 거는 좀 타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사실이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데에서 이 정도는 지금 LG엔솔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각 증권사에서는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좀 보고 있다. 우리가 좀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500까지 내려가면 그럴 일은 없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5,500 내려가면 또한 2,300에서 2,700 잡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큰 기업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기업이 들어오면서 이익에 비해서 분모가 지금 말씀드린 분모의 발행기수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저는 이쪽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한 2,800포인트 정도가 살짝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한 2,800포인트를 저점으로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러면 분모가 한 110조짜리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5% 되니까 5%를 낮춘다. 2,800에서. 그럼 14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그게 한 2,650포인트 정도 되죠. 그 정도. 이 정도 정도까지는 조금 낮춰서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전반적인 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들 보고 있다. 다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은 무식한 소리를 좀 드리자면 증권사들의 전망 혹은 예측이라는 게 맞추기 위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욕을 들먹기 위한 수치를 제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 2,600까지 내려갔는데 그 얘기까지 가이드를 해놓지 않고 있으면 니네는 2,700이 하안이라든지 2,600까지 내려갔잖아. 이러면서 욕 먹는 거에 대한 대비적으로 이렇게 현재 주가 지수를 계속해서 좀 가운데 쯤으로 놓으면서 전망치도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 같은 게 약간 있긴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들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태까지의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러죠.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향후의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에 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그러면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높이죠. 계속. 우리 개별 종국들을 보면 적정 주가 타겟 프라이스 계속 높이잖아요. 그렇듯이 계속 높이고 향후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경기가 하강 사이클에 가면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더 떨어지는 속성을 가져서 그러면서 계속 낮추는 속성을 갖는 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주식 시장은 올라갈 때는 흐름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경향 즉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려갈 때는 우리 경착륙,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시장의 하락은 연착륙이 거의 없죠. 경착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폭락했다가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할 때 단기간에 빠질 때는 생각했던 합리적인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빠지는 그런 지식을 훨씬 더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수를 누가 딱딱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그 렌즈를 가져가는 건데 그 렌즈에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더 떨어지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더 오르는 특징을 많이 갖더라.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머스크 이슈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올해 2022년에는 신차보다 로봇 개발에 주력한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사이버트럭 출시를 연기하고 올해 가장 중요한 제품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거다.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인간과 닮아있는 그걸 올해 만든다고요?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뭐냐면요. 올해는 공장 자동화를 집중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윤는이라고 써놨잖아요. 기가 팩토리 같은데 자동화. 왜 이렇게 이런 발표를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인건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륜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구인난에. 구인난이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구인난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자동화에 방점을 찍어서 올해 거기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테슬라만이 아닌 다른 쪽도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로봇 만드는데도 반도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올해 반도체 기업들은 장비 기업들은 AMD. 좀 전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AMD는 실적 이번에 원래 시장 컨셉업소에서보다 20%나 높게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증가하는 걸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던 것은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슈 어떤 거 있습니까? LG엔솔을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이 우리 시장에 진짜 어떤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분명히 볼수록 참 우리가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전체적인 ETF에서 2차전지 ETF가 약 28% 하락했어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당연히 리베리시가 한다고 하고 거기에 있는 종국들을 팔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엔솔은 안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먼저 팔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2월 9일서부터 코덱스 2차전지, 타이거 2차전지의 리베리시가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비중을 계산을 해놓은 보고서들을 보면 코덱스 2차전지에서 2600억 정도, 타이거 2차전지에서 1230억 정도가 추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엔소를 그만큼 더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나쁘게는 또 볼 수가 없는 게 실제 각각의 ETF에서 보유 비중으로 보면요. 이미 너무 많이 팔아놔가지고 이제 사야 되는 종목도 있고요. 사야 되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풀로 차 있는 거 있잖아요. 풀로 차 있는 거는 팔할 가능성이 있죠. 그들이 목표에서.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여전히 아직은 조금 더 어렵다. 이쪽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ETF에서 예를 들면 LG엔솔의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가이드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총이 100조인데 실제 거래되는 주식수는 7, 8조라면서요. 이제 100조에서 좀 안 되겠습니다만 대략할 때는 그 비중이 생각보다 적으니까. 그러면 ETF에서 이런 업종들의 큰 업종이지만 살 때는 어찌 보면 시총 비중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사실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유통되는 주식 비중으로 만약에 들어가자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ETF에서는 어떻게 보통 들어갑니까? ETF는 인덱스를 딱 추종하는 따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운용사의 재량의 판단입니다. 판단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떻든 2차전지가 다 오르고 있는데 쟤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시총 비율은 어느 정도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A라는 2차전지의 종목 중에 A라는 게 있고 B가 있는데 A는 지금 시총이 높고 B는 낮아요. 그래서 A는 많이 실어놓고 B는 별로 안 실어놨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네요. B가. 그래서 얘가 주가가 막 올라요. 시가총이 올라요. 그럼 얘네들은 얘는 올라가는 만큼 더 사고 얘는 내려가는 만큼 더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 사이에서. 그 안에서 전반적으로 재량껏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추종하면서 비슷하게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2월 14일 날 MSCI 조기 편입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MSCI의 국내 우리나라 한국의 금액에서 거기서 또 다시 LG엔솔의 비중 이런 비중하고 다 해봤더니 한 6,900억 정도 추정된다라는 보고서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더 들어올 거다. 그러면 신규로 자금을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데서 좀 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월 21일 날은 코스피 200 특례편입 결정이 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례편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리밸런싱은 언제 하냐면 3월 10일 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3월 10일이 올해 첫 번째 선물 없음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거든요. 동시 만기일 날이요. 그러니까 결정은 21일에 하고 리밸런싱은 3월 10일에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6월, 9월, 12월에 선물 시장의 선물 옵션, ETF, 주식 옵션 전부 다 합성 포지션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걸 분명히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공격이나 공매도 공격이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이 4일 동안 급등을 했고 우리 시장도 거기 추정해서 반등을 할 거지만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올라가면서 미국보다 더 오버시팅하면서 올라가기에는 LG엔솔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전반적인 아까 처음에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합리적인 판단들, 이런 판단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여러 가지로 보면요. 그런데 지난번주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요. 선물하고 옵션 품매수의 지수가 2790이었나요? 2790 정도의 포지션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 반등을 할 때 여러분들 중에는 이번에 반등할 때 매도하고 나 나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이번에 떨어졌을 때 사서 내가 해야겠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비정상적인 급락은 반등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올라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수급적 왜곡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흐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에서는 이런 겁니다. 시장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급락했다 올라올 때는 미국도 그렇듯이 실적주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된 섹터가 어디냐. 그렇게 봤더니 반도체하고 항공이 제일 높아요. 반도체하고 항공. 그래서 제가 기업명도 써오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 아니고 보고서에 그대로니까 반도체하고 항공 쪽의 실적 추정치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냥 큰 건 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돼서 주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삼성바이오 에픽스 지분을 바이오존이 갖고 있는 지분을 전략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3조원 규모의 유상 증단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삼성그룹에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요.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예전에 회계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게 삼성바이오 에픽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거기 회사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이오젠에서 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얼만큼 평가해줘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번에 전량 지분 매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조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해서 사실은 삼성바이오 로스는 시가촌이 워낙 크니까 3조원 규모의 유상 증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할인복이 조금 크기는 하던데 유상 증자를 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주의 움직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대한항공이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고 실제로 보면 전 세계의 항공주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대 영업 위기예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2021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화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람 태우는 것보다 이게 더 돈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생각을 해보면 대한항공이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얘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사실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대한항공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일 이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포스트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항공주, 여행주, 백화점주, 게임주, 카지노주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다 상승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그래도 변동폭을 좀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는 리오프닝주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대단한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앤케미라고 하는 2차전지의 소재의 기업인데요. 중국의 전해질 제조회사 지분을 15% 취직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혹시나 또 관련된 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E&M이 M&A를 위해서 넷맘을 보유 지분을 50%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다른 M&A를 위해서? 그런데 이 M&A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요. SM을 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M을 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또 가져왔냐면요. 넷마블 주식 투자자는 무슨 죄입니까 또? 넷마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넷마블 주식 투자자 그럼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50% 매각한대요? 네. 이것이 넷마블에 좋을지, CJ E&M에 좋을지, 궁극적으로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이 정도 되면 거의 신, 신 아닙니까? 자꾸만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좋거나 보면 떠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어서 물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를 누가 지켜보고 있나? 이것도 갖고 계세요? 네.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뭘 몰라요? 50%? CJ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CJ E&M에서 50% 갖고 있었는데 이거 블록딜을 받아갈 건데 이 블록딜을 외국계 좋은 회사 받아간다. 그럼 주가 뜨겠죠? 누가 받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누가 받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블록딜을 줄 거니까. 좋은 회사가 받아가야겠죠. 아, 그래요? 아, 그럼 또 희망열 한번 돌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블록딜은요. 누가 받아가느냐가 중요하고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뜬 상태에서 블록딜이 생기면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블록딜이 생기면 일단 뭔가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받아간 데가 싼 가격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받아간다. 이거는 또 괜찮죠. 애플이 가져간다? 복통하죠. 아, 좋습니다. 애플 알파벳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하고 LG인호텍이요. 상사일에 처음으로 영업위 1조를 나란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와 LG인호텍이 올해 공격적 투자를 해서 성장에 발판을 삼겠다라는 노수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섹터는 올해 괜찮지 않을까. 관련된 섹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종목보다도요. 이 두 종목의 후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이 노수까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병창의 마켓이사이드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충분하게 좀 들어봤는데요. 다른 날 늘 이렇게 시간에 쪼개셔서 이렇게 준비해보신 걸 많이 못하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여유있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창 부장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박병창 부장님의 또 좋은 컨텐츠들 오늘도 잘 들었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